팀원 앞뒤에서 선배로 성장한 대수죠? 2,92위 2,92위의 무대가 이번 주인데요 준비가 되겠지 한번 알아보세요 됐습니다 준비 됐다 네 네, 좀 좋다고 합니다 재밌죠? 네 네, 그러면 다음으로 빨리 긴받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빨드릴게요 네 박수 also au 김수 ampa 올라가 수고하üyorum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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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